킹찍고 나니까 현타 온다고? 아, 퀸 가셔야지 벌써 현타 오면 어떡해 약 한 번 팔자고 트쎄신? 한 티어 올리는데 200점? 이거 1등하면 몇 점 주는데요? 음, 트쎄신 한 번 할까? 바로 강 나왔죠? 25점 밖에 안 주는데 200점이라고? 어울리기 너무 힘든데? 이거 퀸 어떻게 찍어? 어, 오크는 비마가 없대요, 비마가 없어 근데 퀸 찍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이게 핸드폰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탄수가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퀸 1600명이야? 난 퀸 못 찍을 것 같은데 나는 체력이 저지리라 님들도 알다시피 난 체력이 저지리라 난 그냥 오채, 오채 가갖고 그냥 오채킹이나 찍을까? 나 자신 없는데 이거? 언제, 언제? 어, 저는 퀸 오페를 좋아하기 때문에 퀸 오페로 하겠습니다 어, 저는 퀸 오페를 좋아하기 때문에 퀸 오페로 하겠습니다 퀸 오페로 하겠습니다 퀸 오페로 하겠습니다 퀸 오페로 하겠습니다 5점 음... 그러면은 나같이 1등 잘 못하고 2등, 3등, 4등 잘하는 사람은 좀 끔찍한데 2등, 3등 하면은 뭐 한 10점 오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 3등 하면? 3등, 3등. 왠지 포유님 말 들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 그냥 질겐너로 전영할까 봐 음... 하이큐로 잡히면 2등에도 40점까지 올라간다고? 그럼 할만한데? 근데 어세신이 너무 안나오는데? 글쩍글쩍 로우큐 잡히면 2등 했는데 오져버린다고? 그러면 핸드폰 부셔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내 날아간 40분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아니 근데 폰체하니까 확실히 채팅창에 평상시에 못보던 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 아니 PC버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저 블루스텝 깔아갖고 하고 있는 거야 얇은네 어? 아까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더니 진짜 일단 4트롤이긴 해 근데 중요한 어세신이 너무 안나오는데? 레벨업 패널 넣을게 없네 레벨업 패널 넣을게 없네 대질 넣어서 피관리 일단은 고블린들이 잘 붙어가지고 체력관리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세신이 문제는 어세신이 언제 나오냐 아 트세신 탱이요? 나무요 탱 필요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적을 먼저 썰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트세신 트롤 어세신 여기서 여기 말로 치면은 빙살자 아 아이템좀 줘요 얄굳네 레이저 아픈데? 벌써 이상이라고? 아 제발 어세신을 달라고 이자 받고 싶으니까 요렇게 하자 아 아 얘 되게 짜증난다 진짜 버섯인지 소라기인지 아 프로스트 나이트가 뭐야 프로스트 나이트가 뭐야 아니 선생님 고블린 말고 좀 다른거 주시면 안될까요? 육고 각이었다고? 배나? 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달고있냐 안어울리게 흐흫 구덱이야? 님들 저 2번파 왠지 4등 안해도 못 뛸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하는거 저뿐인가요? 흐흫 나뿐이야 지금? 요즘은 으흥 가방을 잊고 있다 잘 나오고 있어 하지만 봄을... 칙 흐흫 cut 암살자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 쉽지 않겠는데 음 여기서 갑자기 노선을 악마덱으로 틀어버린다? 악마덱 잠깐만 아 그럼 아까 암맵한게 너무 아쉬운데 어 물딩 안사요 이거 변이 되게 귀엽다 펭귄이야? let's roleplay let's roleplay we work in the shadows to serve the light 아잇 모르겄다 그냥 시작한거 끝까지 한번 해보죠 리프가 나오네 let's roleplay 리프는 누구 주지? 대즐을 줘서 4명을 살린다? 어?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대즐 지금 1성인데? 구레 까서 딜어 너무 멀었어 일단 2번 라운드까지 맞고 누구 주지? 진짜 쓸만한 애가 없는데? 변이 2번? 그것도 변수가 되긴 해 진짜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퀴노패 줘서 딜을 올린다? 근데 퀴노패는 원래 쿨이 짧아가지고 별로 필요 없는데 대즐이나 섀도우 샤워 줄게요 대즐 주자 너 한번 써봐라 리프는 처음이지? 아 뭐야 쓴 거야? 같은 애한테 썼어요? 설마 지금? 팔아야겠다 팔면 되지 저 리롤이 너무 느려갖고 전투 중에 조금만 더 돌릴게요 발톱? 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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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리퍼 누구 주냐? 얘 줄게요 위치닥터 주자 아 이게 페너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위치 닥터가 괜찮아 보이는데 진작 좀 나오지 돈 조금만 모을게요 아 조금 이따죠 이제 네 일단 완성은 했는데 아하 이거로 만들만한게 키높이 어딨지 위락이 딜 2등 이었어요 뭐 CC도 걸리니까 나쁘진 않지 누굴 줘도 얼마나 효율이 잘 나오냐 차이지 요건 다 권 만들께요 필요 없잖아 이거 페너 어디갔어 페너 어디갔어 방패 어 좀 아까운데 요런거만 내고 싶은데 크리빙 어트 칼이 뭐야 크리빙 어트 칼이 뭐야 크리빙 어트 칼이 뭐야 크리빙 크리빙 베 퓨 아 이미 넣어버렸는데 아 딜이 너무 딸린다 아 멍떼이다 늦어버렸잖아 저거 그냥 8레벨에 돌릴께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7레벨에 많이 돌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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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사람 3통 왜 이렇게 많아 공템 좀 괜찮네요 공템이 없어갖고 고민이었는데 공템이 없어갖고 고민이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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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나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쎄? 아! 뒤로 못 뺐다. 얘네 둘은 삼성 돼야지 그나마 할만할 것 같아요. 아, 더럽게 안 나오네. 트세신이라고 들어보셨나? 아, 이게 원래 9레벨 10레벨 가면서 샤몬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암살자가 초반에 너무 안 나왔어. 좀 아쉽다. 일단 할 건 다 했거든요. 레벨업해서 샤몬이나 뭐 다른 거 받아보자. 약하지 않다구. 오 contexto? 좀 약할지도? 뭐야 이거 레벨업하고 딜업 넣으면 딱 되겠다 점단 존나? 왜 이렇게 빨리 날라왔지? 아 내가 1등은 이기는데 1등이 나머지 잡아주고 내가 1등은 좆해는 상상함 통파 의미가 있나? 템 보고 분비할게요 아 만들게요 그냥 어우 나 이사람 잠깐만 나 지금 꽤 센데? 나 좀 강할지도 일단 레벨업하구요 시너지만 맞춰 주술사 맞춰주고 어 이거 뭐지? 회피? 필요한가? 필요없죠 뭔가 나 템을 좀 잘못 만진거 같은데? 어? 1등 할지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만화템 줬어요 지금 템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아 아 뭐야 평행세계에서도 트세시는 통하잖아 아하 님들 2대 강하다니까요 여기가 지금 점수대가 낮아서 센게 아니야 아하 마사봉은 억소리는 안 되니까 러브 이스 파워 러치 라이트닝 워크스 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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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이겼겠지 이겼겠지 아 이거 어세심만 초반에 잘 나왔으면 완전 다 두들겨패면서 1등하는건데 너무 힘들게 1등했잖아 여기까지 빙살자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트세신이다 근데 이게 님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대즈를 가져가니까 체력관리가 잘 돼서 이거 내가 진짜 약파는게 아니고 유고스 할 때보다 4등 안에 들 확률이 더 높아 아시겠죠? 이 약 다들 드세요 녹화는 여기까지